안녕하세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필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권동빈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트라이악 디밍 방법을 LED 디밍에 적용해서 기존의 트라이악 디밍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광원을 LED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광원 요소와 조명을 위한 전기적 기반시설과 함께 반도체 조명에 대해 소개하고 전통적인 트라이악 디머의 동작원리와 트라이악 디머를 사용해 LED의 밝기를 조절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내셔널에서 개발한 오프라인용 트라이악 디머블 LED 드라이버로 기존의 전구를 LED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조명의 트렌드와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조명 즉 LED 조명의 현 시점에서의 동향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 브라이트니스 LED의 가격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성능은 반대로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즉 멀지 않은 시기에 LED의 빛에 대한 효능은 기존의 소형 형광등과 대동 소유해질 것이고 또한 LED의 사용을 통해 광원의 라이프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기존의 광원에 적용되던 수온과 같은 유해물질 또한 제거되어 환경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조명 즉 LED 조명이 확실히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선 기존의 조명기기 등의 규격 및 인프라와 완전히 호환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LED를 구동시키냐는 LED 조명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LED의 조도 조절은 조명의 수명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고 또한 전력 소모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조절 방법은 트라이악 페이스 컨트롤 디밍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트라이악 디머의 기본 회로 및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두 사진 중에서 왼쪽의 것은 호텔룸에 설치된 백열전구 책상 등용 트라이악 디머이고 오른쪽은 천정에 달린 백열전구의 디밍을 위해 벽에 설치된 트라이악 디머입니다. 여기 트라이악 디머의 기본 회로에서 볼 수 있듯이 트라이악 디머는 백열등 또는 할로겐 램프를 잘 구동시키기 위해 그 램프의 저항부와 특성에 맞추어 회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LED는 저항부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즉 기존의 트라이악 디머를 그대로 사용해서 LED 조돌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먼저 전통적인 트라이악 디머의 구동 방법과 트라이악 디머로 LED 디밍을 구성할 경우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저희 내셔널에서 새로 개발한 트라이악 디머블 오프라인 LED 드라이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악 디머를 통한 LED 구동 시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트라이악 디머에 의해 구동되던 백열등을 LED 전구로 대체했을 때 트라이악 디머에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라이악 디머의 동작 원리와 트라이악 디머로 LED의 밝기를 조절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트라이악 디머의 기본적인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가변저항 R1, 고정저항 R2, 캐페시터 C1, 그리고 다이악 1개, 트라이악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1, R2, C1의 RC 네트워크는 C1의 전압이 다이악의 트리거 전압까지 도달하도록 트라이악의 턴온 시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변저항 R1을 증가시키면 트라이악 세트의 도통각도는 온타임을 감소시켜 턴온 지연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또한 부하에 전달되는 평균 전력을 감소시킵니다. 여기 왼쪽의 그래프는 전형적인 트라이악 디머의 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의 파형은 아시다시피 입력 H 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 파형은 디머에 의한 이론적인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타임은 도통각, 컨덕션 앵글로 표현되어 Degrees 또는 라디안과 같은 앵글 즉 각 단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오프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C회로에 의해 조절됩니다. 오프타임은 파이어링 앵글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라이악 디머는 각 반주기 동안 부하에 적용되는 전압을 지연시킴으로써 부하 전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회로는 백열등 같은 순수한 저항 부하에서는 매우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타입의 부하에서는 정상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 일반적인 트라이악 디머 회로는 백열등에 적용시 잘 동작하는 회로로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펄스를 발생하면 즉시 사이리스터가 턴원하고 전류가 유지 전류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전압의 제로 크로싱 근처에서 턴 오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덕터와 캐페시터는 EMI를 줄이기 위해 전압 파형의 스파이크성 노이즈 성분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열등은 LC필터에 댐핑을 주는 댐핑 저항 역할을 하며 또한 사이리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 컨버터 같은 전자부하를 트라이악에 연결했을 때 백열등에서 볼 수 있었던 전류에 대한 댐핑 효과와 홀딩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광등 소형 전구 그리고 LED 드라이버에는 트라이악 디머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알리는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이나 LED 같은 것들은 트라이악 디머의 반주기 동안의 갑작스런 전압 상승이나 갑작스런 평균 전압의 감소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ACDC 스위치 모드 LED 드라이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력단에 스위칭 파워 컨버터로부터 유기되어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MI 필터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대부분의 저가형 LED 드라이버는 교류를 바로 정류해서 정류된 파형을 캐페시터를 거쳐 평활한 후 뒷단의 파워 컨버터로 공급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LED 드라이버에 사용되는 ACDC 컨버터를 트라이악 디머와 연결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라이악이 트리거되어 턴원했을 때 AC라인의 갑작스런 전압 상승은 입력 LC필터로 전류를 흐르게 하여 입력 전류에 발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트라이악 디머는 EMI 감세를 위한 캐페시터 약 10에서 100nF 정도의 캐페시터가 트라이악과 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디머가 아직 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 캐페시터로 큰 전류가 흐르도록 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디머가 턴원해서 턴오프 됐을 때 입력 캐페시터의 큰 전압 상승을 발생시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ACDC LED 드라이버들은 간단한 브릿지 정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류는 입력 전압 파형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전원으로부터 흐르게 되고 각각의 반주기 동안이 나머지 기간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즉 간단히 말해 이러한 이유로 ACDC SNPS와 연결된 트라이악 디머에서는 전류의 홀딩 및 댐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린 기존의 트라이악 디머의 동작 원리와 기존의 트라이악 회로를 가지고 LED 디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내셔널에서 개발한 새로운 트라이악 디머블 오프라인 LED 드라이버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했고 실제로 기존의 트라이악 디머를 사용한 배결등 시스템에서 그 배결등을 바로 LED 정보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셔널의 트라이악 디머블 LED 드라이버 즉 LM3445 회로와 함께 기존의 배결등 또는 CFL과 같은 밝기를 갖도록 LED 램프를 만듭니다. 이 LM3445와 함께 구성된 LED 램프는 기존의 트라이악 디밍 회로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램프만을 LED 램프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로는 LM3445를 사용한 트라이악 디밍 LED 디밍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로는 기능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라인 센싱과 블리더 회로 두 번째로 위상 감지 및 위상 디코더 부분 세 번째로 PFC 부분 마지막으로 정전류 유지를 위한 레귤레이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각 블록의 동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LM3445의 라인 센싱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트라이악을 거치고 정류된 이 입력 전압은 R1, D1, Q1으로 구성된 외부 직렬 패스 레귤레이터를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귤레이터는 트라이악 디머를 거쳐 정류된 입력 전압을 LM3445의 BLDR 핀에서 센싱할 수 있는 정도의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레귤레이터 회로의 Q1의 소스엔 캐페시턴스가 없기 때문에 BLDR 핀으로 센싱되는 전압은 트라이악 디머에 의해 만들어진 입력 라인 전압의 변화를 제너 다이오드 D1의 제너 전압 아래의 전압만큼 다음과 같이 그대로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파형이 BLDR 핀에서 센싱되는 트라이악 디머의 정류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2, C5로 구성된 회로는 BLDR 핀의 전압이 낮아졌을 때 VCC 핀의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LM3445를 구동하기 위한 공급 전압입니다. 빨간색 원 안의 부분이 블리더 회로 부분입니다. 블리더의 목적은 트라이악이 아직 턴원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동작하도록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블리더 회로는 트라이악이 턴원되기 전에 기존의 백열등에 의해 유지되던 댐핑 및 전류 홀딩 이펙트를 가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블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LDR 핀이 7.21V 아래에 있을 때 즉, 이것은 트라이악이 아직 턴원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블리더 모스팟은 시리즈 패스 레귤레이터 상의 230옴의 작은 로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저항은 디머 딜레이 회로가 트라이악이 아직 턴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동작할 수 있도록 트라이악 디머를 통해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LDR 핀은 7.21V 이상의 전유에서 트라이악이 턴원되어 도통될 경우에는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리더 저항은 제거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위상각을 감지하고 디밍을 디코더하는 LM3445의 핵심 부분으로 트라이악 디머와 함께 LED의 풀 레인지 디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앵글 디텍터 회로와 필터는 BLDR 핀에서 센싱되는 전압화형의 펄스폭에 상응하는 DC레벨을 필터1에 만들어 줍니다. 즉, 필터1의 DC레벨은 트라이악 디머의 도통각에 바로 비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1의 DC전압은 LM3445의 디밍 디코더로 입력되고 LM3445의 내부 램프 제네레이터에 의해 발생된 5kHz 삼각파와 비교됩니다. 여기서 모스펫은 램프 컴프레이터의 출력과 반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FET의 드레인 전압의 온타임은 트라이악 디머를 통해 들어오는 라인 전압의 듀티 사이클과 비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C필터 핀은 필터2에서 전압을 평균화하고 LED의 전류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 PWM 컨트롤러의 기준 전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LM3445는 페이스 디텍션과 디밍 디코더를 통해 라인 전압의 120Hz 주파수에 의한 풀리커링 없이 트라이악 디머와 함께 LED의 풀 레인지 디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LM3445는 LED 구정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플로팅 벅 토폴로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LM3445로 구성한 플로팅 벅 토폴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로의 기본적인 구동원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 Q2가 턴원하면서 전류는 LED 스트링으로부터 인덕터를 통해 메인 스위치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인덕터는 충전되어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메인 스위치가 턴 오프하면서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전류의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며 그 전류는 D10 프리힐링 다이오드를 거쳐 LED 스트링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 그림의 파란색과 녹색 화살표로 표시한 전류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LED에 흐르는 전류뿐만 아니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또한 메인 스위치의 Q2의 온오프에 관계없이 항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12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단지 LED 스트링에 흐르는 전류의 리프를 줄이고자 할 때 적용합니다. LM3445 버그 드라이버는 내셔널에서 개발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daptive Constant Off-Control 방식을 통해 LED의 전류를 제어합니다. 간단히 말해 Constant Off-Time Control이란 Off-Time을 고정하고 On-Time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변화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가 변하게 됩니다. Constant Off-Time Control의 가장 큰 장점은 입력 전압과 출력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리플 커런트와 정확한 평균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입력 전압 변화와 온도에 따른 LED 포워드 전압 변화에도 항상 LED 스트링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UE 버그 회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onstant Off-Time 방식도 로우사이드 전류를 센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nstant Off-Time 방식에서 센싱 저항이 모든 주기에서 LED와 직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감소시켜 효율 또한 기존 버그 방식 대비 증가합니다. 이 파형들은 앞에서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 말씀드린 LM3445의 페이스 디텍션과 디밍 디코더의 이상적인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용 페이스 디텍터와 딤 디코더는 트라이악의 구동 파형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디밍 신호로 완벽히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기존의 트라이악 디머를 그대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LED를 풀 레인지로 디밍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형은 버그 컨버터의 이상적인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터 E에서의 전압은 트라이악 디머의 도통각에 비례합니다. CS 핀 즉 버그의 스위치 전류의 전압 파형은 필터 2에서의 전압과 일치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게이트 펄스는 다음 사이클이 시작할 때까지 종결됩니다. 그리고 LED에 흐르는 전류의 레벨은 온타임 또는 메인 스위치 듀티 사이클에 의해 조절됩니다. 즉 트라이악 디머의 낮은 도통각은 필터 2 핀에 더 낮은 전압을 만들고 메인 스위치 듀티 사이클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LED 스트랭에 흐르는 전류는 줄어들고 밝기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20Hz 라인 주파수에 따라 단순히 LED를 온오프하는 다른 LED 드라이버와는 달리 LM3445는 트라이악 디머의 도통각에 따라 전류를 조절할 수 있어 특히 트라이악 디머의 낮은 도통각에서 다른 LED 드라이버들에서 볼 수 있는 120Hz 플리커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3스테이지 벨리필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트라이악 LED 디머로서 LM3445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벨리필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이 VAC RMS 곱하기 루트2 나누기 3보다 높을 때 전력은 여기 녹색 화살표가 보여주는 경로를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로 구성된 벨리필 회로는 직렬로 연결된 3개의 캐페시터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AC라인 전압이 매주기 피크값으로부터 줄어들고 입력전압의 크기가 각 캐페시터에 충전된 전압과 같은 VIN 이콜 VAC RMS 곱하기 루트2 나누기 3의 이 값에 도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캐페시터는 서로 병렬로 구성되고 이 3개의 캐페시터로부터 에너지를 방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버컨버터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 벨리필 회로는 파워팩터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전압을 유지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사이즈 및 재료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LM3445를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성하여 한개의 트라이악 디머를 가지고 훨씬 많은 LED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LED회로의 디밍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필터 1 핀이 4.9V에 연결되면 램프 컴퍼레이터는 트라이스테이트가 되고 디밍 디코더는 디세이블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한개 또는 그 이상의 LM3445의 디밍 핀을 함께 연결하여 마스터인 LM3445에 의해 다른 LM3445 즉 슬레이브에 연결된 LED 전체의 디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두개의 그림은 LM3445로 구성한 마스터 슬레이브 구성의 두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리 필 회로는 모든 LM3445에 파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회로로 구성하거나 버 컨버터에 가깝게 분리된 벨리 필 회로를 각각의 LM3445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LM3445로 구성한 120V VAC 버전의 데모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출력 터미널에 고전력 LED가 연결되어 있고 트라이악 디모는 다음과 같이 LM3445 데모보드의 입력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모보드는 현재 저희 웹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LM3445 트라이악 이발 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소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회로는 데모보드의 전체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데모보드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효율은 1W LED 8개의 경우 거의 85% 정도 12개의 경우 약 90% 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LM3445 동작 시 버그 스위치 게이트 드라이브 파형 VCC 핀 전압 그리고 버그 스테이지 입력 전압과 LED 스트링의 전류를 측정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라이악 디모의 도통각이 줄어들며 따라 LM3445는 버컨버트의 듀티 사이클을 줄임으로써 LED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매우 낮은 도통각에서 120Hz 플리커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ACDC LED 드라이버는 기존의 트라이악 디머와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내셔널의 새로운 트라이악 디머 불 오프라인 LED 드라이버인 LM3445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트라이악 디머에 연결된 백열등 또는 할로겔 램프를 LED로 구성된 전구로 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대1의 유니폼한 플레인지의 디밍 120Hz 플리커 현상 제거 및 높은 파워 팩터 커렉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을 통해 다수의 LED를 쉽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내용이라 짧은 시간 내에 전달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주소로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NS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